자 그럼 강동국 멘토팀 팀 서바이벌 한세라 탐가자부터 시작합니다 네 구력 1년 핸디 15점 그만큼 많은 시간을 당구 연습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자 투쿠션으로 원쿠션 아니에요 원쿠션입니다 아 원쿠션으로 눈 똑바로 뜨겠습니다 4구였으면 1점이네요 그렇죠 일단 시작은 잔잔하게 원쿠션으로 마무리 했습니다 네 참가자분들이 웃고 재밌게 있다가 딱 스트로크 하기 직전에 표정이 딱 변하면서 눈빛 가요 그렇죠 눈빛이 딱 변해요 그만큼 연습 때와 실전에서의 어드레스 들어갔을 때 눈빛은 확실히 바뀝니다 옆돌이 길게 봤어요 이것도 좀 어려웠는데 부드럽게 역 들어갑니다 역시 LPBA 2단솜 참가자 경력 사항에서 뭐 특이점이 좀 있나요? 경력이요? 네 경력은 6년 했고요 핸디는 25점 별 특이상이 없어요 대부분 그 정도의 경력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백끝샷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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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첫 번째 잔잉 한 점을 만들어내면서 33점 그리고 강유진 참가자입니다 충분히 도망갈 수 있는 찬스였는데 그만큼 지금 2단솜 참가자가 조금 보정을 잘못한 것 같아요 비록 테이블은 세거지만은 조금 경기가 많이 치러졌기 때문에 정상적인 각도가 지금 형성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강유진 참가자 옆돌리기 짧아지죠 그렇죠 전혀 늘어나지 않아요 길게 내공이 가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연습했던 구장에서의 테이블과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는 20살입니다 당찬 진짜로요? 네 당구 유망주 자 전지우 참가자 구력이 3년이나 돼요 아 얇게 맞았는데 초반에 1이닝은 무득점으로 마무리하네요 저 전지우 참가자 머리 묶은 거 있잖아요 옛날에 핑클이 하는 거 아니에요? 저 핑클 모르는데요 핑클이 누구? 핑클 이진씨랑 성유리씨가 아 그 핑클? 네 저는 흑자네요 저는 모르겠어요 2000년대 생이라 흑 흑 자 한세라 참가자 자 초반부터 여계전을 사용해서 리버스 제외전으로 자 잘 쳤어요 득점은 안 됐지만은 여계전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 큰 점수를 주고 싶지만은 득점이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팀이 하니까 좀 뭔가 말을 하면 개인세를 남는 것 같아서 말을 잘 못하겠네요 아 이게 지금 멘토분들이 다 그렇게 유통된 의견이시네요 괜히 이렇게 누구 칠 때 말을 했다가 괜히 또 나중에 또 미안해질 것 같아서 근데 제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누구를 응원하는 멘트가 아니고 네 그래서 이런 배치에서 무슨 초이스를 멘토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전체적인 상황만 한마디씩 해주시면은 그게 더 선수들한테 힘이 되지 않을까요? 어 들어갔어요 그러면 조금 씨분해볼까요? 충분히 가능하죠 아 예 강동봉이니까 가능해요 아 예 강동봉 멘토니까 전 선수에 대해 할 말이 없으시면 김현석 위원은 하셔도 돼요 아 예 아까 약속을 해가지고 자 바깥 돌리기 가요 자 연습 잘 되어있네요 오 예선 선수가 지금 현재까지 출발이 좋은데요 드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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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온 만큼 하루나 더 있다 가야죠 그쵸? 네 그러나 본인의 뜻대로 모든 게 되는 건 아닙니다 자 당구 잘 쳐요 오 광유진 참가자 첫 득점 만들어냅니다 여기 경력사항 보고 계시는데 특이점이 좀 있나요? 오 핸디가 26점이에요 그리고 빌리언이라고 또 유튜브를 또 운영하고 있고 배우 지망생이었대요 아 지망생? 다행입니다 지망생이어서 자 투뱅크 들어갑니다 뱅크샷! 불과 1년 전에 22점이었는데 지금 1년 만에 4점을 시켰습니다 와 정말 노력을 상당히 한다는 거죠 그럼 지금 최근 이 여성분들이 당구를 많이 치고 있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본보기가 될 수 있겠군요 당연하죠 이야 강동국 멘토는 상당히 뿌듯하시겠어요? 하루밖에 안 봤으니까 상당히 뿌듯합니다 오! 조금 끌림이 조금 끌렸죠 네 2인행 연속 공사 아직까지는 컨디션을 찾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전지우 참가자가 지금 탐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쵸 네 스캔하고 있죠 본인의 뒷사람이 참가자의 한세라 참가자를 잡을 것인가 아니면은 완벽하게 완벽하게 공격형으로 바뀔 것인가를 뭔가 지금 재정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쵸 아직까지는 전반 시간 많이 남아 있습니다 13분 남아 있고요 자세 좋아요 걸리질 않았네 어떻게 연습할 때 제일 좀 섬실했다 하는 참가자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 네 분 모두가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정말 많은 대화도 하고 밥 먹고 간식 먹었는데 언제 그런 성실함을 보셨을까요? 그... 저는... 그래요 예 자, 옆 떨리기! 조금은 끌림이 필요한데 힘이 좀 부족하겠네요 네 하지만 여전히 이 다솜 참가자 현재까지는 38점으로 1위입니다 일단 네 분 다 먹성은 장난 아니더라고요 지갑이 많이 열리셨겠어요 되게 힘들었어요 보통 몇 입만 씻게 돼요? 그때 한 5개 정도 씻겨주고 마지막에 콜라 사이다를 시키더라고요 하나에 2,500원 하는 콜라를 오픈 컷 하시는 분이 2,500원 자, 원맥크 되돌리기를 시도했지만 조금 얇은둑게 실수하고 말았습니다 일단 현재까지는 치고 나가는 참가자는 없어요 그렇죠 이제 전지휘 참가자 탐색은 끝났기 때문에 공격형으로 바뀌어 갈 겁니다 네 보시죠 자, 키스 타이밍! 그리고! 와! 키스가 득점을 만들어주나 싶었는데 이번 이닝은 전지휘 참가자 탐색전이 아닌데 그럼 뭐예요? 치수죠 치려고 했어요 그러나 너무 간절함이 크다 보니까 이제 근처 패스니까 그렇죠 다음 이닝 노려볼까요? 한세라 참가자는 제2의 스롱피아디를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큰 꿈을? 네 이야 꿈은 원래 크게 가져야 돼요 그렇죠 1년에 핸디 15점이면 2년이면 30점 아닙니까? 그렇죠 1년에 15점씩 올라가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오 부드럽게 오 부드럽게 벌어지네요 대기실에서 볼 때는 조금 웃고 이러던데 우리 팀은 전혀 웃지도 않네요 그러게 웃음 끼고 초반인데도 싹 사라졌어요 전투력이 확실히 좀 틀린 것 같아요 네 명의 참가자가 전혀 웃음 게 없이 경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광동봉 멘토 때문 아닐까요? 너무 무섭게 제가 지금 가슴이 힘듭니다 아 부드럽지만 강한 남자 자 현재 1위 이다섬 참가자 자 키스가 나야 돼요 키스가 나야 돼요 아 키스가 근데 두 번이 나왔네요 이야 나야 된다면서요 두 번 났어요 한 번만 나야죠 충분히 가능했던 키스인데 다음은 현재 2위 강효진 참가자 보니까 초반 분위기는 강동봉 멘토 팀은 네 명이 강동봉 멘토 말씀대로 너무 많이 먹고 왔어요 갑자기요? 지금 집중이 안되고 있어요 원래 이 헝그리 정신이 좀 필요한 당구도 좀 헝그리 정신이 필요하거든요 윗돌리기 다 갑니다 조용히 해 라샤 네 우린 배고프다 소화 됐어요 이제 상가지 않은 소화가 다 됐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소화 될 시간 됐죠 그렇죠 이제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웃고 떠드는 사이에 네 명이 선수는 머릿속에는 100만원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럼요 벌써 지금 전반 10분 이미지 났고요 오 시간이 진짜 금방금방 흘러가요 자 키스만 뺀다면 충분히 가능하죠 돌리기 자 소화가 너무 많이 됐나요? 약이에요? 야간가요? 자 야간가요? 자 와 득점 이렇게 되면 36점 강효진 이다숨 참가자 감이 좀 떨어지셨어요 약하다 그러면 들어가고 들어간다 그러면 약하고 제가 지금 배고파서 점심 좀 많이 드시고 그러니까요 아 아까 많이 드셨어요 네 계단 다섯 개에다가 계단 다섯 개를 드시더라고요 2연속 득점 상당히 예민한 옆돌리기 상당히 컨트롤 해줘야 됩니다 얇은 두께를 이용합니다 아 빠지네요 자 2연속 득점으로 현재는 강효진 이다숨이 공동 1위입니다 36점 지금 표정을 보니까 네 명이 똘똘 묻혔어요 선수 네 명이 어떠한 멘트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웃지 말자 우참인가요? 강력하게 지금 항의하듯이 한 번 웃었어요 누구요? 누가요? 저기 이상하게 쳐다보는 멀리서 온 한세라 선수? 아니 되게 멀리서 온 아 이다숨 참가자 예예예 오 들어갔는데요 아 글러 자 드디어 첫 득점 뚫어내는 전주요 선수 이렇게라도 득점 나와야 되거든요 그렇죠 물불 안 가리고 어떻게든 득점을 만들어내야 돼요 맞아요 아까는 탐색정 그다음에 세 번째 이닝은 실수 네 번째 이닝은 행운의 득점 그렇죠 이제 그리고 다섯 번째 이닝은 하이런 소리 되네요 깔끔하게 전반전 마무리 되는 겁니다 너무 편파 아니에요 지금? 아니죠? 혹시나 하는 마음이죠 다시 또 탐색전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5이닝에 이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은 무슨 얘기야 이러실 것 같은데 아무 말 대자치에요 잘 잘 기담을 듣지 마세요 잘 기담을 듣지 마세요 잘 기담을 듣지 마세요 타임아웃 전주요청했습니다 전주요청 참가자 그만큼 전반전 충분히 1, 2등 넘어설 수 있다는 의지를 보입니다 오 오 펴크샷 텐크샷 여기서 하이런 나오나요 순식간에 치고 나갑니다 자 이게 득점이 아닌 하이런을 노리고 있어요 네 지금 전지우 강유진 이다솜 33점으로 공동 1위에요 이거 득점 성공하면 단독 1위 됩니다 전지 우선 참가자의 끌림이 조금은 많이 전달됐는데 빨간 공기 막아솝니다. 그래도 뭔가를 보여줬던 이번 4이닝이었습니다. 잔잔한 파도에 변화를 일으키고 들어갔어요. 이제는 한세라 참가자도 한번 보여줄 때가 됐습니다. 다섯 번째 이닝 시작합니다. 아직까지는 득점이 나오지 않고 있던 한세라 참가자. 이제 나올 때 됐습니다. 바깥 돌리기. 자, 좋아요. 스트로이 좋았습니다. 감이 많이 떨어지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한 가지만. 이 정도는 아니셨는데. 대기실에서 봤는데 하부도 못 맞췄어요. 스트로이 너무 깔끔해. 득점은 유기닝에 하면 돼요. 공 3개가 모두 쿠션 쪽이에요. 긴장감이 장난이 아니네요. 이다솜 참가자. 자, 옆돌리기 대회전인데. 자, 단독 손자를 타가내야 되는데. 키스가 많아요. 자, 기다려요. 그대로 가나요? 야계요? 많이 야계요. 가나요? 야계요? 초반에 상당히 좋았어요. 밸런스를 잘 맞추고 있었는데. 그러니까요. 신발도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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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 아무리 두부여도 상편 안됩니다. 아, 그걸로. 자, 그러면서 아직까지 현재 3명의 선수가 공동 1위입니다. 누가 먼저 치고 나가냐. 강효진 참가자. 자, 부드러움 속에 강함이 있어요. 딱 잊었고 맞을 정도의 그 힘 배야. 아, 라인은 그래요? 절묘한다. 절묘하게 득점. 강효진이 치고 나가면서 36.1위입니다. 네. 역시 강효진 참가자는 당구는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원래 세게 쳐야 된다면서요. 스피드죠. 그렇죠. 바뀌었어요, 이제? 그렇죠. 충분히 그때그때 달라요. 자, 부드러움을 유지하고 있는 강효진 참가자. 아, 정말 당점 빼는 거 보십시오. 코너측에 붙어있는데. 이번에도 너무 코너였나 봐요. 방금 실수는 조금 스피드가 조금 느리지 않았나. 내공의 스피드를 좀 더 살려줬으면 충분히 가능한데 결국은 당구는 세게 쳐야죠. 아까는 스피드라고 그러셨는데. 그렇죠. 뒤죽박죽이네, 그냥. 배치에 따라서 어떠한 공략을 하냐. 그 과정이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전지유 참가자 눈빛 달라졌습니다. 이번에는 무득점으로 물러나네요. 확실히 좀 긴장이 좀 되나 봐요. 그렇죠. 연습할 때는 압수들이 좀 어마하게 나왔었는데. 실전 되니까 조금씩. 아니, 그리고 핸디가 지금 이 팀이 약한 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25점, 26점, 27점. 한세라 선수만 15점. 편파 아니에요, 편파? 아니, 편파가 아니라. 있는 거 그대로 써준 거 그대로 읽었는데요. 편파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한세라 선수 15점이 아닌 70점 같은 공격을 한번 볼 겁니다. 자, 다음 이닝에. 또 강동구 멘토님도 연습하면서 막 이렇게 화기애애한 모습 보다가 이렇게 선수들 보시니까 또 직접 남다를 것 같아요. 어떠세요? 진짜 대기실에 있을 때부터 우리 멘토들이 들어오면서 좀 보기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앉아있는 것 자체가 우리 팀원들 중에서 분명히 떨어져야 되니까 저도 좀 그렇네요. 보고 있으니까 좀 마음이 좀. 그렇죠, 그렇죠. 그만큼 떨어진 두 선수는 멘토를 많이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떨어진 사람 멘토를 원망해야 된다. 그렇죠. 잘하는 거는 내 탓. 떨어진 거는 멘토 탓. 지금 이런 분위기예요. 그렇죠. 떨어진 거는 100%예요? 할 만큼 했다, 저는. 도넛 좀 쓰고. 그만큼 어필을 해야 돼요. 한국 멘토도 그만큼 선수들한테 어필을 해줘야 돼요. 일단 오픈카를 한번 여는 순간 한 만원 정도가 날라가는 거거든요. 추워 죽고 있는데 오픈카 다 먹었다고. 지금 저기 기름값도 상당히 올라가지고 고급류도 지금 넣어가지고 해야 되는데 당부 신기하면서 고급 휘발유 얘기는 처음 하는 것 같은데 현재 이제 강유진 참가자 자 도뱅크 자 마지막까지 봐야 돼요. 약인가요? 약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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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부는 세게 친다니까 아 세게 쳐야 되는데 그렇죠. 자 이제 전지우 참가자 차례입니다. 자 연이어서 자세는 불편하지만 지금 뱅크샷을 한번 준 것 같은데 네 4명의 참가자가 지금 전반전 경기력으로 따지면 실력은 가장 좋은 참가자들인데 실력이 지금 전반전에서의 제일 저조예요. 후반전에서 정말 엄청난 폭풍이 일어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참가자들인데 네 뱅크샷 자 살짝 빠지네요 자 지금 이제 20초대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렇죠 자 마지막 이닝 진행됩니다. 네 자 한사라 참가자 그래도 전반전에 첫 득점으로 또 기분 좋게 경기를 끝내줬으면 좋겠는데요 그렇죠 자 설마 이제 시간은 소진이 됐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 산세라 참가자 상당히 어려운 배치네요 네 그렇죠 오른쪽으로 길게 비켜치기도 있고 왼쪽으로 얇게 횡단도 있는데 살짝 얇게 출발된 비켜치기인데 괜찮아요 비록 득점 실패했지만 다음 이다솜 선수의 완벽한 추비작전 깔끔하게 들어갔습니다 네 깔끔했나요? 깔끔했죠 네 아 또 어렵네요 맞아요 지금 이다솜 선수 이다솜 상가자도 상당히 지금 고민의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타임아웃 자 그만큼 서바이벌 경기는 순번을 잘 타야만이 좋은 배치로 스타트 잘 끊을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자 원 뱅크를 바라보는데 원 뱅크를 바라보는데 열심히 쳤어요 네 최선의 인타발 그리고 깔끔하게 일 접구 타격 좋았습니다 꼭 득점이 되야만이 이 3구신 경기에요 파리한 모습은 아니거든요 과정이 너무 좋았어요 강유진 선수는 이제 전반전 36점 이제 마지막 인익이 될텐데 여기서 점수를 더 뽑느냐 더 뽑는다면 후반전을 조금 더 여유롭게 시작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자 원 뱅크 자 와 성공했어요 대단합니다 이렇게 되면 42점으로 치고 올라가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간도 여유롭기 때문에 2위권과의 격차를 12점 벌리고 있는 강유진 참가자 표정들이 그냥 살벌하네요 표정들이 그렇죠 그렇죠 먹을 때는 다같이 웃고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웃지도 않았어요 아 그랬어요 먹을 때부터 자 다시 한번 노리는 뱅크샵 자 두 번 연속은 득점으로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강유진 참가자 전반전에 42점으로 단독 1위 자 이제 공동 2위에 뱅크되어 있는 전지효 참가자 과연 점을 어떻게 마무리 지을지 순위표가 결정되는 마지막 이닝입니다 자 예개전을 이용한 장장단으로 가는 리버스 공격 한번 갈 것 같습니다 자 계산은 잘했어요 자 밀려야 돼요 밀려야 돼요 밀렸어요 아 어려운 득점 성공해냅니다 어떻게 보세요 잘 쳤죠 역시 당구는 나이스로 가는 게 아니에요 잘 치는 선수가 우승을 하는 게 아니고 우승을 하는 선수가 잘 치는 거예요 아 그건 맞습니다 네 그건 맞습니다 매번 준비할 때마다 저 말을 항상 하는 거 같아요 그렇죠 이기는 사람이 그렇죠 유통기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전반 마지막 이닝 자 회전을 뱉어요 자 이야 좋은데요 들어가요 막판 지금 점수 몰아치면서 전지우 참가자 36점 단독 2위로 올라섭니다 이번에 득점하면 공동 1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조금 더 침착함을 유지하고 마지막 이닝이기 때문에 자 타임아웃 있으면 타임아웃 써도 돼요 없으면 안 써도 되고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거는 지금 할 말 없으셔서 한 것 같은데 그렇죠 딱히 할 말이 없어요 좋아 오 얇게 우와 자 멋있네요 시도는 좋았습니다 득점이 꼭 돼야 맛입니까 맛입니까 아정이야 그럼요 이렇게 전반전 강유진 참가자가 1위 40점 만들어냈고요 전지우 참가자가 2위 36점 이다솜 참가자 3위 28점 한세라 참가자가 4위에 랭크되면서 전반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후반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전반의 역순으로 전지우 참가자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후반전 시작 여덟 번째 이닝이고요 전지우 참가자 후반전 첫 득점이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짧게 기는 되나요 최고 아 상당히 아쉬워하는 전지우 참가자였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선두 강유진 참가자 유일하게 지금 40득점 고지에 올라 있습니다 네 이 선수도 표정에 변화가 없어요 네 외동딸이죠 아 그렇군요 외동딸이라 표정 변화가 없군요 예 자 현재 1위지만은 지금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지금 스코어입니다 자 키스 뺐어요 또 뺐요 아 자 키스가 안 날 수 있는 배치를 어렵게 두 번 뺐습니다 죄송합니다 오 저한테 인사를 할 필요는 없는데 죄송합니다 그렇죠 선수한테 해야죠 자 편하게 뺄 수 있는 키스를 어렵게 두 번이나 뺐어요 그것도 절묘하게 자 43득점 강유진 참가자 횡단 잘 칩니다 네 네 자 부드럽게 끝까지 끝까지 네 아 멈추네요 제 볼이 안 길어지는구나 얼굴이 붉게 졌어요 그치 강유진 참가자요 네 이제야 약간 얼굴에 긴장이 풀리는 거죠 긴장이 풀리는 거죠 네 지금 제가 단원컨데 네 명이 참가자가 안 웃기로 카르테를 맺었어요 지금 다 같이 단체로 웃음참기 지금 미션 하고 있군요 미션이 들어가 있는군요 그렇죠 누가 누가 안 웃나 게임 속에 게임 자 옆돌리기 좁은 공간 좁은 공간? 잘 돌렸지만은 투쿠션 네 자 이제 현재 15점에 한세라 참가자입니다 한세라 참가자한테 응원 한마디 해주세요 제가요? 잘하고 있네요 아직 득점은 없지만은 이 준비 과정에서 뭐 오늘 혹시 떨어지더라도 또 다음에 많은 대회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연마해서 좋은 경험 사타 같다 생각하시면 좋은 경험이 되는 거죠 자 원뱅크 자 방금은 솔직히 득점을 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득점했을 때 완벽하게 내가 일어나서 박수를 틀려고 했거든요 음 필요했죠 그런거 자 아직 득점이 없다는 부분이 맞아요 아직까지 한세라 선수가 한세라 참가자가 득점이 없는데 좀 기운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전지효 참가자 아홉 번째 이닝이고요 현재 단독 2위 생각보다 연습했을 때보다 투수가 상당히 더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할 때는 한 11인에 정도 이렇게 갔었는데 지금 보니까 한 14인에 정도 갈 것 같네요 지금 벌써 8이닝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9이닝 진행 자 많이 끌렸죠 그만큼 또 선수들이 긴장감이 그럼요 높다는 거예요 그럼요 가장 먼저 웃음을 보인 강현진 참가자 본인들의 미션에서는 이제 졌어요 그렇죠 완벽하게 무너진 거죠 그렇죠 그래도 스코어는 현재 1위 리버스 공격인데 자 밀렸어요 오 회전 밀리기만 했습니다 약간 부족했습니다 아 아 아쉬워하는 강현진 참가자 조금 더 임팩이 조금 더 강하게 들어갔어야 되는데 여기 전에 활용을 조금 부족하게 리스가 나왔습니다 후반전에는 모든 공들이 다 쉽게 서지는 않은 모양이에요 아 아 그냥 이 점수대로 그대로 굳히기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 잔인한데요 진짜 내가 못 치더라도 내 뒷사람은 물고 늘어지겠다 더 못 치게 안겠다 자 자 마지막 참쿠션 맞아야 되는데 아 튀어 오르네요 네 자 현재까지 구이닝은 3명의 참가자 모두 공타로 물러났습니다 다시 또 한세라 참가자의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자 한세라 참가자가 아직 득점이 없어요 앞선수는 이다섬 참가자 이런 식으로 계속 수비하다 보면은 심판하기에 또 엘로카드도 받을 수 있어요 한 번쯤은 풀어줘야 되지 않냐 그런 게 있나요? 있나요? 엘로카드 지금 참가자들이 다 고개 숙였잖아요 금시초문이라는 짓인데 수비 너무 많이 하면 엘로카드 충분히 나갈 수 있습니다 뱅크샤씨도 아 그 사이로 들어오나요 그 사이로 빠져요 아 상당히 아쉬운 샷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또 전주 참가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열 번째이니 어깨 담에 왔어요 어우 저 강동국 멘토님이 이렇게 조용하시고 처음 봐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전체적인 바란스가 다 조용하네요 공소리도 하나밖에 안 들리고 딱 이 접구 맞으면 딱딱이 나야 되는데 올라올 때 볼까요? 자 들어오네요 딱딱이 나옵니다 나왔네요 공주 참가자가 방송을 알아요 요 멘토 하고 나서 따닥 소리 내주고 자 아직 20살이라 말을 잘 들어야죠 그렇죠 그렇죠 아직 교육이 필요한 나이기 때문에 웃었어요 웃었어요 아 웃었어요 이제 미소 정도 이번에 성공하면 공동일인데요 자 좋으면 내공의 속도가 약했습니다 와 이거 강하게 쳤을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수비를 생각 안 했다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배치였거든요 근데 수비를 너무 생각했어요 내공의 힘 배합을 완벽하게 조절하면서 뒷선수인 강윤진 참가자를 완벽하게 꽁꽁 묶겠다는 강한 의지가 있습니다 꽁꽁 묶였을까요? 앞에 치고 있는 전주 참가자가 2위 그 다음은 강윤진 참가자가 완벽하게 꽁꽁 묶겠다는 다음 강윤진 참가자가 현재 1위거든요 그렇죠 4점 차이밖에 안나요 오 오 이렇게 되면 더 달아, 라는 현재 1위 강윤진 참가자입니다 자 어떤 역경이 있더라도 이적과 내공의 만남은 결국 이뤄졌습니다 어우 로맨틱해요 괜찮죠? 가끔가다 또 이런 멋진 표현도 해주세요 가끔 나와서 그렇지 이걸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겠더라고 또 너무 남발하면 안 되니까 타임아웃 신중하게 다가서 옵니다 과연 100만원짜리 타임아웃이 될지 못될지 이번 타임아웃에 펭크샷 성공한다면 어떻게 보면 조금은 엄청난 유리의 입장에서 소바인데 100만원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다 100만원짜리 타임아웃 펭크샷 시도 일단은 좋아요 타고들지를 못했습니다 딱 소리밖에 안 났어요 좋았습니다 1접구는 맞췄기 때문에 안 맞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제가 가끔 1접구를 못 맞출 때가 있어요 그때가 그리워서 두 분의 전적은 어떻게 되시나요? 그냥 5대5로 5대5 맞나요? 그 정도 같아요 최근에는 안 만나죠 만날 일이 없어요 이렇게 또 중개석에서 만나니까 또 옛날 생각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요 오늘은 제가 안그럽힌 걸로 했습니다 부드럽게 쓰도록 했어요 투쿠션으로 맞는데 투쿠션이 수비 완벽해요 지금 레드카드 감이에요 세 장 당할 수 있어요 심판한테 지금 레드카드에 두 분 터드셨거든요 지금 이건 뭐 이걸 해낸다면 한세라 선수가 어떻게 해주실 거예요? 공약 거세요 올려주는 걸로 어떻게 어떻게 올려주는 거 됩니까? 예심 박수 치겠습니다 아 치워 오르네요 정말 어려운 배치들이 한세라 선수 참가자 앞에 계속 놓이고 있습니다 와 이 팀 진짜 기가 막힌 팀들이에요 쉽게 안 놔줍니다 밥 먹을 때는 참 친한 척 하더니 제가 말했잖아요 여자들이 원래 무섭다고 얘기했잖아요 원래 무서워요 무서워요 네 본다 표적이 다 똑같은 거 같아요 엎드릴때는 아 이제 후반 10분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뱅크샷 오 아파요 여기서 큐미스가 저도 아프네요 제 마음도 아픕니다 자 자 이렇게 되면 이번 이닝에 강효진 참가자가 득점을 올린다면 1위 자리를 조금 더 굳건히 지킬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다솜 한세라 참가자도 이번 이닝 중요해졌습니다 지금 이 배치는 거의 주웠다 싶을 정도로 아주 편안하게 그냥 자 인적구가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네요 오 빠졌어요 오 빠졌어요 뭐야 또 차분하게 기다리고 있다면서요 잠깐만요 차분한 게 아니었네요 어떻게 어떻게 조금은 불편했어요 이거 안경 쓰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각도에 따라서 이 공의 내공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조금 불편했어요 아 이제 선두권을 추격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다솜 참가자 그렇죠 이야 강효진 참가자도 정말 아쉽게 득점이 무산이 되면서 이제 수비보다는 공격적인 패턴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네 자 같이 내려오는데 자 오 그룹만아요 득점합니다 추격을 시작하는 이다솜 참가자 네 네 뒷선수 한세라 참가자를 전혀 의식할 필요가 없는 이다솜 참가자예요 그렇죠 본인의 경기력이 나와야 돼요 기회가 왔을 때 치고 나가야 됩니다 오 이렇게 되면 이번에도 만약에 공격 성공하면 전지우 참가자가 불안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한큐 차이로 다가서게 됩니다 이번 공격 성공하면 열한 번째이니? 이다솜 참가자 횡단 자 힘이 빠지면서 내려가지 않습니다 아 여기까지네요 추격 멈춥니다 네 이제 한세라 참가자인데 다행스러운 것은 1점의 기회가 왔어요 음 자 이번 배치 이렇게 자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막힌 혀를 뚫어줘야 됩니다 네 아 근데 수구가 쿠션 쪽에 좀 많이 붙어있거든요 자 출발했어요 자 아 아 1점 너무 어렵네요 1점이 너무 어려워요 정말 경기를 하다보면 약 한 5이닝 이상 수비를 당하잖아요 그리고 좋은 배치가 와도 자신감이 떨어져요 그게 당구예요 그렇죠 아 그리고 지금 1, 2점이 가까운 곳에 배치되어 있거든요 조금 더 가깝게 가서 확인 한번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자 말 듣고 가만히 가줘 힌트 나요? 힌트 편파 아니에요? 편파? 아니죠 저는 누구 뭐 편파하고 그런게 아니고 타임함 타임함 공기 가기 전에 약간의 자기만의 루틴을 가져라 그런 뜻에서 했는데 타임하우스를 사용을 했고 충분하게 시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소수점까지 계산이 끝난 전지우천 가자 그렇게 계속 자세만 잡고 있으면 안 돼요 쳐야 돼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긴장되는 수록 부드럽게 뱅크샷 당구가 경기를 아무리 계산을 잘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에요 이제 현재 선두인 강유진 참가자입니다 남은 시간 이제 5분 30초 이제 5분 안 밖으로 접어들었는데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까지 누가 1위고 누가 2위인지 아직까지는 확답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자 1위 굳히기로 들어갈 겁니다 자 키스가 났어요 키스가 났어요 이렇게 나란히 상위 현재 1, 2위 룸용이 선수가 득점 올리지 못했고요 이제 현재 3위 이다솜 참가자로 갑니다 자 이제 기회 많이 없거든요 남은 시간 고려해 봤을 때 전지우 28점 2위 전지우 참가자와 8점 차 누구를 이렇게 응원해 본 적이 없는데 손에 땀이 지금 흥근히 젖어있습니다 멘토가 그런 자리에요 그쵸 자 당점을 내렸어요 어휴 키스가 있어 자 키스로 득점이 가능합니다 아 막아서요 본인 결승전 하실 때랑 지금이랑 어떤 때가 더 떨리시나요 저는 안 떨어요 아 결승전은 일단 안 떨리세요? 예 저는 자신감이 항상 조금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은 그때보다 2배 이상 더 떨리는 것 같아요 헐크인 강동국 멘토까지 떨리게 만드는 개선전에 가면 기분 좋기 때문에 떨릴 수가 없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입이 좀 들어온 상태에서 예 돈이 다르죠 왔다 갔다 하는게 예 저도 돈이 들어오니까 아 그쵸 시원하게 끌어서 바깥으로 갈 것 같아요 자 키스 오늘 한세라 참가자가 득점 직전에 그 문턱을 넘지를 못하네요 그거 그거 빨리 하셔야죠 뒷주머니 빨리 아니에요 지금 지금 쓸 데가 아니에요 그럼 언제 쓸 거예요 마지막 이닝에 분명히 한세라 참가자가 양쪽 뒷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낼 거예요 이제 13번째 이닝까지 접어들었습니다 전지우 참가자 달아 놔야 되는 상황인데요 자 조금은 얇게 진행돼 진짜 되돌리기 했어요 연속해서 득점 올리는데 실패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시간은 3분 안쪽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전지 1위는 강유진 참가자 44점 2위는 전지우 참가자 36점입니다 자 후반에 단 1점밖에 성공을 못했지만은 강유진 참가자 13번째 이닝 1점 1점 2번이 득점이 있었어요 자 아 다시 또 키스 오 끝까지 볼까요 볼까요 보나요 잘 들어오네요 행운의 득점 강유진 참가자입니다 오늘 행운의 여신 강유진 참가자 편이네요 그렇죠 지금은 하늘이 연기를 하지 말라고 지금 이렇게 당구를 치라고 이렇게 내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연기 지망생이었지만 당구를 선택하길 잘했다 음 오 그걸 맞는 것 같아요 아 이 정도면 정말 당구할 만하죠 네 47점 강유진 되돌아오기를 선택했어요 자 오 투쿠션이에요 투쿠션으로 맞으면서 지금 이다솜 참가자 입장에서는 2위에 전지우 참가자가 멀리 도망 못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붙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2위에 전지우 참가자가 멀리 도망 못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붙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1분 43초 나왔습니다 네 자 이 점을 성공시키면 전지우 참가자와 동률이고 그렇죠 당연하죠 네 신중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 코너에 깊이 들어갔어요 아 정말 회심의 한 방을 노려봤습니다만 득점 없이 물러납니다 자 이제 한 사라 참가자 마지막 이닝이 될 것 같은데 양쪽 뒷주머니 아니죠 자신감을 꺼내야 됩니다 충분히 다음 이닝 한 번 더 갈 것 같은데요 자 득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한 세라 참가자 자 키스만 없다면 가능합니다 키스로 멈추네요 네 자 이렇게 되면 그런데 빠르게 공격이 마무리됐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이닝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54이니까 자 이제 네 명의 참가자 모두에게 다시 기회가 한 번씩 생겼습니다 이제는 정말 마지막 이닝이에요 아 백제 쉽지 않은데요 전지우 참가자도 지금 현재 1점이 정말 소중한 순간이에요 그럼요 자 귤을 살짝 들었는데 오 키스가 자 이 키스가 관건이에요 아하 자 이렇게 일단 전지우 참가자의 모든 이닝은 끝이 났습니다 이제 강유진 참가자 자 이제 여유롭죠 강유진 참가자는 지금 1위가 지금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네 네 복잡할 거예요 머릿속이 어 어떤게 복잡하죠 수비를 선택을 해야 되냐 공격을 선택을 해야 되냐 음 자 그다음 참가자가 이다수음 참가자이기 때문에 자 결국에는 시원하게 수비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자 아하쿠오 배운데요 이야 이 팀은 네 명의 팀이 결코 친한 팀이야 하하하하 inclus І 물고 늘어납니다 often 하하하하 아 아 이 배치를 풀어내야 동점으로 갈수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이다수음 참가자 흫 자 일 classrooms 뭐 해 흫 할 pozy forens 이crowd led 하하 result 지미 허 갑자기 전지우 참가자는 차마 테이블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뱅크샷 성공한다면 또 이렇게 복잡해져요. 자 출발했어요. 회전! 회전! 빠지고 말아요. 이렇게 이다솜 참가자의 모든 이닝이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세라 참가자만 남아있는데 마지막 과연 기적을 보여줄지 너무 어려워요. 과연 뒷주머니에 있는 카드가 어떤 카든가 보고 싶었지만 결국에는 꺼내지 않는 걸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벌써 내렸어요 결정을? 네. 아직 치지도 않으셨는데요. 1점을 쳤을 때 분명히 그 카드는 발급될 겁니다. 마지막 이닝. 한세라 참가자. 자! 길게! 길게! 들어갑니다! 드디어 6점을 만들어가는 한세라 참가자입니다. 이야 이거는 우리 모두 정말 다같이 한세라 참가자. 이제 다 없잖아요. 동료 선수들도 마음이 아팠던 거죠. 아 그럼요. 한세라 참가자가 본인의 당국 인생의 최고의 1점일 거예요. 그럼요. 자 이제는 편안하게 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다섬 참가자도 마음에 이제 조금 안식을 시작할 겁니다. 자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되시면 결과는 팀원님 잘했어요. 마지막까지 정말 멋진 스토리를 써냈던 팀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음 라운드 진출자가 가려졌습니다. 다음 라운드 이제 강유진 참가자 그리고 전지우 참가자가 올라가게 됐습니다. 저희는 도전 복원사업이나 기다려주시고